안녕하십니까. 제 이름은 수실리입니다. 저는 네바스 사람입니다. 제 나이는 중4달짜리입니다. 우리 가족의 모두 4명입니다. 제 주민은 동동입니다. 저는 1900년보다 6년 동안 연사회사에 일하였습니다. 저는 정보 건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잘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. 저에게 기회를 주시다면 누구보다 빨리 이룬 동의사 한번도 의사에 굳이 가지 않고 굳이 하고 성실하게 일하겠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요.